제가 본동적으로 같이 하트를 하는데. 야 나 굉장히 취끗취끗이 친구가 아니었거든. 제가 지금 춘향이 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혁이 오빠랑 한 번 사랑가를 오빠가 이도령이 형 제가 춘향이 역으로 해서 한 번 해보고 싶어요. 미소는? 미소는 황단이에요 황단이. 어? 표정이 아니에요. 황단이하고 그럼 기랭이는 뭐 할거야? 마당재. 마당재야. 마당재야. 아이고 귀엽다. 넌 사랑가에서 마당재가 나와? 하하하하하하.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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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사랑 대로 구부라 내 사랑이야. 하하하하하하. 아아아아. 하하하하하. 안나ya아. 안다준다 안나줘. 최첨이다 출연자 경고입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그럼 시작 기운 표정 하나 둘 셋 탈락이야 그러면 기릉이하고 민혁 오빠가 이거 하고 싶어요 언니 했던 거 정말 내가 좋은 추억 만들고 잠시만 기다려 머리에만 쓰면 돼 머리 써 봐봐 편소리를 하면 되겠네, 다음 곡 아들 아니 코디 나섰네 코디 나섰어 질투하지 마세요. 자 기랭아 준비. 언니가 했던 거 하고 싶다며. 하라고 온 거. 하라고 온 거. 너 4년 만에 나와가지고 방송하는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. 이리 오너라 업무 놀자 좋다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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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. 사랑이 누구나 내 사랑이야. 내 사랑 이루다. 내 손에 사랑. 웬일이야. 스타킹 역사상 최연소 경고. 없어. 없어 그냥. 모르라 그냥 이거. 다 부르고. 다 부르고. 다 부르고. 다 부르고.